안녕하세요 앨봉이입니다. 제가 뱅킹을 전에 뱅킹을 때 그래서 브로링이에요. 래멘 레이맨 래멘 여기 이거 이걸 리스 흐흐흐 자 백종원 매콤불고기 백종원 도시락 이렇게 있고요 사이더 이렇게 있어요 많다 어 포크 스파이시 포크 그 다음에 소시지 그 다음에 화이트 김치 이거는 에그 케이크 그 다음에 이건 소시지 프라이드 이것도 크랩 크랩 소시지 이거 라이스 라메 이거 라이스 라멘 일본어야 누들 스파이시 짬뽕 크랩 한국 루즈 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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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I make.. 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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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쉐킹 쉐킹. 쉐킹. 센스도 터져. 쉿. 센스도 터져요. 진짜 한 번. 자. 아. 이거. 음. 페퍼 소스. 스파이시 오일. 스멜 굿. 업 업. 베리 임폴턴트. 이렇게. 쉐킹 쉐킹. 파이어 스멜. 잘한다. 공개빡이야. 고맙다. 그럼. 빵꾸님 한개 펭자이 고맙습니다. 팬 조인. 땡큐. 자. 여기. 음. 파이어 스멜 굿. You understand? 어머. 유라야. 안녕. 화이트 김치. 유라야. 안 잤어? 어? 지금 일어나겠구나. 국물이? 뭐. 민키마리 님. 안 잤어요? 이거 어디갔니? 음. 웨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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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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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구욱. 에이구 케이크. 음~~ 서포트 서포트 소시지 도기맘닙 여러분 영어도 좀 해주고 해봐요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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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쏘 머치 소프트 에그 롤 여러분 영어도 좀 해주세요 되게 반겨준다니까 트라우마 그래나 나랑 친한 애가 있어 모간 모 모 몰 몰 몰 몰가나 스털 그래나랑 트라우마랑 셋이 친해요 영어 영어는요 막 해야돼 막 우리우리 우디님이 세연이님 한게 또 팬가기 고맙습니다 조인 팬 조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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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웰컴 투 에빵위월드 도기맘님 베킹 고맙습니다 도기맘님 고마워요 100만원 땡큐 도기맘님 미안해 내 아침이 아침식사 끓여먹는게 더 맛있지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 울란님 안피곤해요 와 고기가 되게 튼실탄실하다 이거봐 고기봐 와 고기가 아 맛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점댕이님 잘가 어 맛있다 내 젖쥬 흐흐흐 으흠 너무 맛있어 우리 동네에 살아요? 네 연희님 신토부리 근처? 아 이거 진짜 맛있다 밥이 밥이 막 좀 풀어 밥은 도시락 밥 다 똑같잖아 푸석푸석 거리는 거 고기가 되게 튼실해 고기봐 맛살 맛살 백주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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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나 좀 분홍 분홍소시지 별로 안좋아하는데 이거는 그런 분홍소시지 맛이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 백주부 백주부 도시락은 밥 밥집이 없 없지 근데 노원역 가면은 아 노원역이래 아차산 가면은 북촌만두인가? 거기도 되게 맛이 새로 생겼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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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 뜰님이 주신 거기에 묻혀 주신 거기에 묻혀 어떤 남자분이 아마도 장군님이실 거예요 마스크 쓰지 않으셨어요 마스크 쓰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나랑 있으면 그냥 장군님입니다 생각하시면 될걸 짠 섭쎄 컨테이너박스 안 깠는데 흠 volley considerable 광진 5번 버스 타다가 영화사 골목에서 그럼 맞을 거예요 엔젤리너스 쪽 컨테이너 박스가 뭐예요 엔젤리너스 쪽 아 아 아 아 장군님 거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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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강 장군님 맞을 거야 나는 건대 아 남자랑 강구는 장군이 밖에 없어 으 장군님 일 거에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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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저씨가 하는 데가 홍콩 반점이잖아요 홍콩 반점에 짜장밥 먹어봤어요? 짜장밥 진짜 맛있어요 나는 탕수육 탕수육 별로고 짜장밥 그 다음에 단무지 녹화는 여기까지 뿅 뿅 뿅 뿅 뿅 뿅 뿅